축하합니다 드디어 여러분들은 흩어져 있는 센의 불씨를 모두 모았습니다 이제 여장을 마무리 지으시고 속보입니다 지금 바울관 2층이 악한 영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즉시 여러분들이 모으신 센의 불씨를 가지고 악한 영들을 불태워 주십시오 하지만 아직까지 여러분들의 불씨로는 화력이 부족합니다 그렇다면 영성과 경건의 실력이 뛰어나다고 소문난 아이런 선지자를 찾아가서 꺼져있는 모든 불씨를 펴달라고 요청합시다 하지만 아이런 선지자는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불씨를 펴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마음을 사로잡을 방법이 단 한가지 그를 찾아가셔서 담대하게 이 주문을 외치십시오 여러분들은 아이런 선지자에게 불씨만 켜달라고 하고 먹취하시면 절대로 안됩니다 그의 은혜에 보답하는 방법은 아이런 선지자와 함께 모든 팀원들이 불씨를 손에 드시고 인증샷을 찍고 인스스에 아래와 같이 자막을 넣어서 업로딩 해주세요 지금 바로 움직여주세요 1시가 급합니다 이번 실제는 한국은 이 당시 인증샷을 부끄러워 행